여기가 SNS에서 너무 핫한 데인데 어디를 한국에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맛있는 맛이야. 눈이 번쩍들. 이거 맛있네. 그래요? 차츠럼요. 신상 출시 편수랑 이제 대망의 출시 메뉴 공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결 주제는 저희가 간식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이 영광을 차지를 할지. 저는 이제 요즘 최대의 간신사가 살 안 찌는 음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드디어 나왔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파인애플 범이에요.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지. 최종 우승자.